어때? 잘 까져? 잘 까지는 것 같아요 이걸로 옥수수 밥도 하고 팝콘이 되나 안되나 한번 해보려고 아 맞다 팝콘 팝콘 되려면 좀 말려야겠지? 그럼 이게 안 삶은 거를 바로 뜯으니까 이 심지를 또 그대로 끓여 먹을 수 있어서 좋다 깨끗하니까 이따가 동생도 하게 해줘야지 힘들면 엄마가 할까? 엄마가 그렇게 많이 심지네 진짜 하얗다 삶으면 더 노래진다 신기하네 열심히 까주세요 네 열심히 까야지 Alexandria Geoff 질깍 저희 손을 속 psychiatrist wunderbar 셋 셋